2023년 3월 30일, 3월의 마지막 하루 전날, 내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모닝키즈 969회, 키즈를 니치네전드님이 내셨는데, 갭투자 관련해서 내주셨어요. 세입자도 집주인도 비명, 갭투자는 어쩌다 갭거지가 됐나. 갭투자자들이 거지가 갭거지가 됐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저는 갭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올해나 내년쯤 상급직 갭투자를 목표로 두고 열심히 임장도 다니고 맨터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갭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여러분만의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서로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멤버분들의 갭투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까지 969회차 모닝키즈인데, 앞으로 31회차 모닝키즈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재밌겠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1W5 ensenA1 모닝키ему 1W6 추천별 3W5 노 à 2W6 라고 해서 어 올해 2월 달에 올렸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어 댓글을 다 샀는데 무지개님 무지개님이 지금 표가 좀 있고 병아리님 무지개님 병아리 음 으 무지개 님이 지금 어 무지개님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깡태 님 찍으신 분도 있고 오먼트 님 찍으신 분이 있는데 대세는 지금 현재 무지개 님 4 무지개 님이 대면 무지개 님을 으 맞추신 음 뭔가 무지개 님과 어 델리 키즈 식사 자리를 한번 또 가져야죠 그래서 오늘 키즈 내용을 이제 보면 갭 투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갭 투자 어 갭 투자에 이제 음 음 지대한 공을 세웠던 게 폭행 너노가 어 순위 안에 들죠 호객 너노가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준 어 어플 중에 하나 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 매전 개입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를 알 수 있게 이제 해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번 상승장에 갭 투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메멘토 에서 이제 어 얘기 나온 것들을 몇 가지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시안 님이 갭 투자를 해도 별도의 현금 확보 하락에서 역전세 나면 돈 내주고 아님 돈 더 모아서 반전세나 월전세로 돌려도 될 듯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전에 북권 님이 아 또 얘기한 게 있죠 중간에 북권이 올라가기 전에 갭 투자를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깐 의사님은 못한 이유가 무지해서 서울은 다 비싼 줄 알고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인천은 싫어했고 딴 동네 관심 없었고 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막연하게 확인도 안해보고 비싸다는 인식들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 그 지역은 안될 거야 나랑 맞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북권 님 같은 결시경제도 모르고 자기 돈 없이 풀피 투자 했을 때 역전세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우상만 보고 들어간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모두 다가 이제 갭 투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금의 자 자기 자신의 현금 여력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 움직였던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는 결국에는 이제 이 금리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갭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처럼 해버렸어요 무조건 사면 우상향 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블라바양 처럼 달려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대출내서 갭 투자 했던 것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어 당황스러운 일이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종부세까지 오르면서 중간에 명의에 대한 욕심이 명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명의 욕심이 생겨서 가족들 명의를 쓰고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종부세가 6%가 되고 최악의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 거죠 갭 1억 자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6%가 되면은 당장에 공제 없이 600만 원씩 갭 투자 1억 자리를 10개 한다 치면 이게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만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현금 여력도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되고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갭거지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을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건데 문제는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서 역전세 현상도 벌어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죠 그러면서 갭투자가 지금 갭거지가 나오는 현상까지도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은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앞으로 갭투자 갭투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소액 투자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갭투자가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대로 알고 갭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투자와 관련해서도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 5, Y, 5, 11, 1 9, 10, 9, 11, 12, 16, 16, 16, 17, 19, 16, 17, 17, 17, 18, 19, 16, 17, 19, 19, 19, 19, 15, recovering crunch, 19, 19, 20, 29, 21, 20, 20, 21, 20, 20, 20, 21, 20, 21, 21, 21, 22, 27, 21, 211, 22, 21, 21, 21, 22, 21. 감사합니다.